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코엠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1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미 상원의 이번 토론은 지난 10일에 버라꼬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종합 대책 가운데 하나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 전과 조회에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개시할지를 표결에 붙여 찬성 68표, 반대 3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전날 합의된 대로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함한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전과 조회와 함께 학교 안전과 관련한 투자 확대, 불법 총기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법안에 포함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범죄자나 정신 이상자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